안녕하세요. 권미정입니다. 오늘도 와온의 리상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불어온 반도체 흥풍이 이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습니다. 반도체가 바닥을 딛고 일어서기만을 바랐는데, 이게 정말 일어선 건지 이 기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 정말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랩 리서치, 그리고 ASM의 도쿄 일렉트론, 이런 기업들에 대한 강한 상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늘 또 3% 이상 상승하는 모습들이었는데, 제가 어제도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미국 증시 안에서도 가장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 것들이 이런 반도체 관련된 장비업체들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장비업체들, 4대 장비업체가 전 세계 반도체 장비의 약 60%에 대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반등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 전반적인 반도첩항이 바뀌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런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반등도 당연히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투자 포인트라고 잡아본다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갑다, 반도체. 반도체의 날이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너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반갑다, 반도체 정도. 다시 또 보면 다시 또 만나서 반갑다, 반도체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반갑다, 반도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우리가 그만큼 국내 산업적인 부분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섹터군이 반도체 섹터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2008년도에는 전차군단이라고 해서 전기전자와 자동차가 우리 산업의 근간이었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IT와 BT라고 해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그리고 바이오테크놀로지, 그래서 제약바이오와 이런 반도체를 또 산업의 근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라고 표현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반도체 분야인데,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강한 상세를 나타내고 있고, SK이닉스도 반등을 나타내면서 이런 반도첩항에 대한 부분이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우선 이제 자율주행차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삼성 두뇌를 단 자율주행차가 수원에서 강릉까지 혼자 달렸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200km 정도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구간을 지금 지내오면서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상세를 동반을 하는 모습들이었는데, 우리가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키워드가 바로 테슬라에 대한 자율주행을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이 나오면 또 현대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또다시 AI가 엮여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직접적으로 자율주행 관련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존재합니다. 우선 이제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는 기업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매번마다 미국에서에 대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바로 이 기업을 통해서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M&A 이슈도 대부분 다 이 기업을 통해서 나올 때가 많고, 그만큼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서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본다면 칩스 앤 미디어 같은 기업들이 또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칩스 앤 미디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디오 칩에 대한 설계를 담당하는 기업인데, 우리가 모 회사였던 텔레칩스가 또 HUD 디스플레이를 납품을 하는 기업으로서, 이런 설계 분야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들썩거리는 부분들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우리가 대기업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가 HL 만도가 또 상당한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기업입니다.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카메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또 라이다에 대한 부분 모두 다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현동 오토웨버,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자율주행 관련해서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슈는 바로 메타에서 자체 설계 AI에 대한 부분을 공개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AI 관련된 기업들이 또 강한 상세를 동반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어제 발표했던 것이 AI 관련해서, AI가 들어오면서 매년 성장성이 약 10% 정도 향상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AI라는 이름이 갖다 붙어있는 기업들이 오늘 대부분 다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일 우리가 오픈웨지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칩리스 기업에 대한 상세가 눈여겨봤었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셀바스 AI라든지 또는 마염 AI 같은 이런 AI에 대한 명칭이 붙어있는 기업들이 또 강하게 상승될 일을 펼침으로써, 기대감에 대한 부분 자체가 반영되고 있고,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 좀 더 해석을 해본다면, 결국 AI 관련된 기업들도 기술주의에 대한 일환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유동성이 축소될 때보다 유동성이 확장됐을 때 훨씬 더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힘들 것이라는 것은, 결국 AI라든지 또는 로봇 관련된 무의나 자동화 관련된 섹터군들이 더욱더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마련될 수 있다고 현재 시장은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섹터도 안 살펴볼 수가 없죠. 네, 맞습니다. 반도체가 오늘 일 다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주인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름의 회사명에 반도체라는 이름의 반자만 들어가도 오르는 그런 시장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반도체 분야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어디가 바닥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었지, 결국에는 올라갈 것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했었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6만 원 이탈이 되었을 때도, 이런 기업들은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말씀들을 여러분들께 꾸준히 들어왔던 만큼, 오늘에 대한 상승은 모든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을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상승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현재 바닥을 찍을 것이다, 반도첩항에 대한 바닥을 찍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분기에도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에 대한 적자가 우리가 1분기에 대한 적자보다는 조금 더 적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실질적으로 DDR4 가격대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DDR5에 대한 가격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과거만큼 반도체 가격이 비싼 수준을 유지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에 대한 가격대적인 부분 자체가 바닥은 확인했다라는 심리가 더욱더 강하기 때문에, 일부 기조 효과에 대한 부분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던 부분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고, 관련된 기업들이 물론 많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것들이,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는 것이 핀 반도체라는 부분과, 또는 전력 반도체, 또는 우리가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특화되어 있는 분야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이 대단히 좋거든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들도 보면, 오늘 다시 한 번 더 신고가에 대한 추라이가 이루어지면서, 고가 공약에 대한 돌파 시세를 내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반도체 장비라고 했을 때, 국내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 바로 PSK입니다. PSK 같은 경우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후공장 패키징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은 또 하나 마이크론이거든요.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오늘 다시 한 번 반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이 반등이 나온다는 것은,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업황이 현재 바닥을 찍고, 다시 한 번 넘어갈 수 있는 시점이 다가왔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트렌드는 DDR5로 들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반도체에 항상 DDR5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네, DDR5가 사실 2021년도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PC에 대한 교체 주기 자체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2021년도에 출시가 됐다고 해서 DDR5로 모든 곳이 다 교체가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엔 현재까지 캐시컨은 DDR4가 차지하고 있고, DDR5는 이제부터 바뀌는 교체 주기에 대해서는 이 DDR5가 탑재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매매 팁을 보더라도, 우선은 현재 주류 자체는 DDR4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DDR5가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I닉스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 기존은 DDR4가 많이 팔리지만, 앞으로 DDR5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고부가 가치군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이 있다고 보는 거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나 SKI닉스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한 60% 이상에 대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I닉스에 대한 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관련주도 한번 같이 보신다면, 우리가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면서 바뀌어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PMIC라고 해서 전력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이 뒤에 화면에 나올 거지만, SPD 허브라고 해서 연결 장치를 뜻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SPD 허브, 그리고 두 번째가 PMIC, 바로 전력 반도체를 얘기하는 부분인데, 오늘 이 PMIC와 그리고 SPD 허브와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도 상당한 상세히 기록하는 것은 결국 DDR5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PMIC, 전력 관리 반도체에 대한 기업들이 뒤에 나오는 이 기업들이 존재를 합니다. 특히 이제 LX 세미콘은 우리가 과거에도 전력 반도체 관련된 특집을 할 때 말씀 드렸던 기업이었고, 그리고 오늘 좀 더 강세를 보이는 것이 미래 반도체, 그리고 지금 보면 마이크로2 나노, 그리고 LB 세미콘 같은 기업들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검사, 테스트하는 기업들이 후공정 업체들입니다. 후공정 업체들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뒤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레지스터라든지, 또는 이제 SPD 허브, 그리고 인덕터에 대한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사실 한글 이름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검색을 하면 다 영어로 검색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저항기라고 불리는 아비코전자도 우리가 4월 26일에 나왔던 기업이죠. 오늘 다시 한번 또 신고가를 쓰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미래 반도체가 SPD 허브 관련해서 이번에 DDR5에만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미래 반도체도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그럼 이런 뒷판을 유지하는 회사들이 PCB라고 합니다. 그 PCB 관련된 기업들도 눈여겨보시면, 우리가 성과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DDR5 관련 주주, 원픽 바로 공개해 주시죠. 그 중에서 보면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기업 코아시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이런 비매보물 반분도체에 관련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DDR5에 대한 확산이 나타나면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주요 매출처가 삼성전자로 잡혀 있는 만큼, 삼성전자의 DDR5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재평가 가능성은 대단히 높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음복 맞고 조금 빠지는 단계인데, 오히려 이제 하방에서는 우리가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1차적인 목표가는 정고점이었던 한 12,000원대를 다시 한번 돌파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는 하단에 8,9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하방을 매수 기회로 삼자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원픽은 코아시아였습니다. 이상루의 텐텐백어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